자, 뽑아보겠습니다. 이 긴장되는 순간. 엄지. 뭐야? 테니스 락켓. 내가 볼 때는 엄지가 예술성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. 과연! 도전. 도전. 자, 김희현 선수. 김희현 선수. 김희현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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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나 끄는 것도 어려운 거야. 예원아 소리는 진짜 샥! 진짜 컸어. 궁금하장. 살풀이 토시. 이거 진짜 안 꺼질 것 같은데? 다시. 영 시원찮은가벽. 도전! 마구마구. 마구. 야, 하나 컸어. 야. 아이고 안 꺼져. 처음 봐. 몇 개 꺼졌어? 와.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. 바다. 바다. 바다.